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과 양자, 3자 훈련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영내 안보를 위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없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평양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모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마주 앉을 것이라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영내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 역량을 갖추는 것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인텔리전스 콜렉션 기능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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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미한, 미한일 3자 군사훈련과 조율이 더욱 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평양에 영향력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인텔리전스 콜렉션 기능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평양에 영향력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평양에 영향력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공부부의 네드프라이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위비 50% 증액 방침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은 동북아의 최대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와 외교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상황에선 영내 동맹들과 방어와 억지 조치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